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 번 더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러 번 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정당의 궁극적인 그런 목표도 전권을 계속 연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덕감정이나 윤리의식이 좀 희박하게 되면 선거에 손을 대는 일은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 선거에 손을 대는 일이 어떻게 있느냐 이거는 지나치게 인간을 낭만적으로 보고 그런 생각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1년 출범을 전후해 가지고 이번에는 방송에 이어 가지고 여론조작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끌시끌합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작 여론마사지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모두 다 정권을 만들어내기 위한 출발점이자 일종의 정권을 쟁취하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교두보이자 토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출발점은 여론마사지지만 그 다음에는 궁극적으로 선거 마사지를 하는 거죠. 선거 결과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가지고 제조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고 그것이 지난 2017년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로 일곱 번째 공직선거에서 관찰되는 그런 특별한 현상입니다. 오늘은 그 출발점 선거조작의 교두보에 해당하는 소위 여론조작이라는 것이 거의 제어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온라인신문의 일면에는 윤석열 지지율 이쪽은 42% 저쪽은 18% 가짜 뉴스 같은 여론조사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정직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갤럽이 하든 리얼미터가 하든 아니면 홍길동 여론조사 하든 간에 비슷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모집단을 상대로 해 가지고 1천여 명 정도의 표본 집단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통계학이라는 과학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갤럽이 하든 홍길동이 하든 아니면 리얼 A씨가 하든 간에 같아야 되는 거죠. 아주 비슷해야 되고 차이가 있다면 오차범위 내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선거에 손을 대게 되면 그런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다른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 그것이 지금 한국에서는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얼마 전에는 대통령실에서 mbc라디오의 윤석열 대통령 박미 해설에 친녀 패널을 친녀 패널보다 9배 정도 많이 출연시켰다. 이것이 아마 대통령실이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왔을 겁니다. 이게 이제 방송을 조작하는 겁니다. 방송을 조작하라는 것은 여론조작의 합법적인 합리적인 그런 이유를 찾는 겁니다. 이런 궁극적인 목표인 선거조작도 여론조작이나 방송조작을 통해 가지고 조작할 수 있는 끈덕지 근거만 확보하게 되면 얼마든지 선거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집권하고 1년째 되는 그런 시점에서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갖고 있는 우려입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죠. 이것을 집권 초기에 했어야 되는 일인데 가짜뉴스 같은 내용을 조선일보 같은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다룬 걸 보니까 조선일보 신문도 이렇게 가서 안 되겠다 그런 반성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여론조사가 수시로 포장된 가짜뉴스 생산지로 전략했다. 가짜뉴스를 왜 생산하느냐 이야기죠. 밥 먹고 할 짓이 없어서 가짜뉴스를 생산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짜뉴스 방송조작 여론조작의 모두 다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선거조작에 이어지는 겁니다. 서양 속담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선거조작으로 통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면 집권 1년차에 방송이 조작된다 여론이 조작된다 이렇게 푸념을 여당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정권의 맹혼뿐만 아니고 체제 수월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때 제대로 된 해법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엉망칭창입니다. 지난 1년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우리에게는 그다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여심이라고 불리죠. 등록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현재 460건으로 나타났고 문정권 때보다 244건보다 88% 급증했다. 여론을 만드는 겁니다. 여론을 마사지하는 겁니다. 여론을 조작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뻔하게 자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이 아무도 나서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몸을 던져서 공정하고도 투명하고 올바른 여론조사가 될 수 있도록 장관이 나서지 않는 겁니다. 이게 아마 문체부에서도 크게 영향을 행사할 건데 그냥 딱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장관 한번 해보면 땡이니까. 그래서 이러면 엊그제에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들이 좀 책임감 있게 인사권을 행사하라 이렇게 주문한 겁니다. 안 움직이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여론을 조작을 한 겁니다. 한 전문가가 여론조사가 민심을 측정하는 사회적 공기로 기능할 것이란 기대를 벗어나서 특정 목적을 지니고 특정 여론을 조성하려 한다면 정치적 무기로도 변질될 수 있다. 변질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김동률 서강대 교수는 불순한 의도의 여론몰이용 여론조사가 늘어나면서 갈등과 분열의 소재가 이용되기도 한다. 갈등과 분열의 소재 정도가 아니고 권력을 만들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는 너무나 뻔한 일을 대다수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여론조사는 일단 분명한 목표를 갖고 발표가 되면 이거를 거의 뭐죠 무비판적으로 대부분의 언론들이 대서특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상한 여론조사가 기정사실화되면 그것에 맞추어서 선거결과를 제조 생산 유통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참 우려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울산 4월 5일 보궐선거가 여러분들 끝나자마자 바로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도 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을 이준석과 이준석 친한 사람들이 낳습니다. 이준석께 텃밭 울산 패배 내년 총선에서 공멸할 수 있다. 울산 남구의원 보순 여당 국민의힘 패배에 이준석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강남도 빼앗길 수가 있다. 이준석 보수 텃밭 울산 남구 기초선거 패배는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뭡니까 선거 조작의 사전 정비작업들을 이준석과 이준석의 친구들이 나서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 공작 정도가 아니고 체제를 전복시키는 여러분들 그런 일종의 활동으로 봐야 이준석이 함께 여러분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것이 2023년도 4월 5일에 실시됐던 울산 남구나 보궐선거입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덕종과 국민의 신상현은 선관위 발표 후보 별 득표수입니다. 신정 4동에서 2351표를 최덕종이 얻었고 여러분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것은 조작값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조작값을 찾아낸 겁니다. 선거 데이터에서 조작값을 차단됐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신상현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옮긴 규칙이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규칙이 발견됐다는 것은 선거 데이터를 규칙에 따라서 제조 생산했다는 것을 다 하거든요. 선거가 이렇게 이름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를 여러분들 추정을 해 가지고 보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이름 진짠 거죠. 맨 마지막에. 최덕종은 신정 4동에서 진짜는 2195표를 얻었는데 여기 1063표 관내 사전투표를 1063표를 얻었는데 거기다가 여러분들 156표를 더해 줘 가지고 몇 표로 만들어낸 겁니까 신정 4동에서 관내 사전투표 를 1219표로 만들어났네요. 이렇게 표를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표를 조작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 표를 조작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가지고 이준석이나 이준석이 여러분 친구들에 다 당원 동원돼 가지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여러분 뭡니까 대서특필화하는가 언론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이런 걸 보게 되면 구역질이 나는 겁니다. 반과학 반사실 반진실 조작 윗선 거짓 정치공작 선거결과 제조 선거사기 사전투표 조작 전산조작 이게 일상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승부를 바꿔 가지고 신상현이 이겼는데 신상현이 이겼는데 832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143평가로 뭐죠 최덕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긴 걸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2024년 총선도 할 겁니다. 여론 조작하고 그다음에 그냥 선거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2023년 4.15 4월 5월 보궐선거에서 여러분들 손을 댄 선거들입니다. 울산 남구 나에서 조작값 15%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100표 가운데 15장을 뽑아 여러분들 훔쳐 가지고 그냥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꿀꺽 삼켜버린 겁니다. 이러니 어떻게 선거를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밑에 울산광역시는 윤석열이 있던 윤석열이 하랍에 있던 관계없이 뭡니까 35% 100장당 35장을 여러분들 우파 교육감 후보와 함께 빼앗아 가지고 천창수 민주노총이 전폭주를 지지하는 후보와 함께 넘겨줘 가지고 선거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들고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드는 겁니다. 뭘 걱정할 게 있냐의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다 조작을 할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본인 선거에서 다 이렇게 당했는데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선거 조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중간에 5% 5% 5% 10% 5% 두 번째 여러분 윤석열 정부하에서 치료진 4월 5일 보궐선거 확 끄나 했지 않습니까 35% 다 5개 선거구에 털을 훔쳤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결과를 만드는데 가장 여러분들 출발점이 어딥니까 여론을 조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선거결과를 조작할 때 이렇게 이준석이나 이준석의 친구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걸 합리화하는 겁니다. 전국의 신문들이 다 뭐죠 4월 5일 보궐선거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겁니다. 국힘당의 텃밭에서 좀 패배했다. 그렇게 해서 여론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바보 천치들이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가장 이런 밖에 나갔으면 맨날 맞고 이런 사기나 당하고 오면 얼마나 이러면 아내 아내가 이런 데 쏙 당합니까 국민들 지금 입장이 그런 겁니다. 모르면 함께 바보 천치가 다 덩실덩실 춤을 추면 관계가 없지만 깨어있는 사람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니까 하는 짓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도덕질을 하는지 도덕질을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바로 2024년 총선 에서 나올 거란 이야기입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 나라입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말을 하면 이건 개판입니다. 개판. 개판도 여러분들 좀 고급스러운 언어죠. 개개판 슈퍼 울트라 개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숫자입니다. 숫자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에서 모두 다 뭘 찾아낸 겁니까 규칙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2018년에는 20% 도덕질을 하고 2020년 여름 지방선거에서는 5% 5% 5% 5% 10% 조작하고 2020년 4.15 보궐선거에서 35% 조작한 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에 그대로 관찰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을 다무는 겁니다. 이 원석 여러분들 검찰총장의 입을 다무는 겁니다. 국힘당의 수뇌부가 다 입을 다묵니다. 나랍니까 이게 나랍니까 이게 나라냐고요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아니고 그냥 개판들인데 개판 개판도 상개판이잖아요 나라가 아닌 거죠 이 선거 조작한 것을 여러분 이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적인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후보별 득표소에서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규칙을 찾아낸 건 뭘 뜻하는 겁니까 표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수학적 관계식을 전산 프로그램을 하고 해서 정확한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표를 만든 겁니다. 그게 발각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발각돼도 장관시켜주잖아요. 열일 지방선거 이런 끝나고 나서 일주일 만에 그 장관된 사람의 딸이 지방공무원에서 이번에 선관이름 공무원이 됐다면서요 나라가 오늘 이 방송하는 사람이 무슨 의도가 있어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봐라 자식들하고 손자, 손녀들이 이시조선처럼 참정권을 박탈대가 사는 나라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지 무슨 이걸 해가지고 뭡니까 출시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총선, 대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 이 같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 실상을 파헤친 책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도동놈들 1권, 2권, 3권, 4권입니다. 그리고 5권은 지방선거를 다루고 6권은 교육감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좌파 교육감 후보들이 교육현장을 장악했는지를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라 살리는데 조금 관심이 있는 분 같으면 이 책을 후원한다고 생각하시고 구매해서 지필자의 여러분들 노력을 생각해서 읽어주시고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여러 권 구입하셔서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주시고 대형 서점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여기 보시다시피 공병호연구소에 문자메시지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 살립시다. 나라가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이시조선처럼 여러분 살아서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이시조선이 되는 겁니다. 뭐가 무너지면? 선거가 무너지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의 코인 투자가 상당히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돈을 주고 구입했다 이렇게 하는데 전문가들이 추적에 따르게 되면 돈을 주고 정당하게 구입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김남국의 지갑에 이체해줬다 이게 이름들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차리고 민주당 수뇌부가 정격적으로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 김남국으로 하여금 빨리 코인을 팔아 그리고 이걸 덮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작은 제목처럼 이번 문제의 핵심은 김남국이 130만 개 넘는 코인을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이야기. 무슨 명목으로 받았는가. 취득 경의를 낱낱이 밝히는 것입니다. 지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본인 돈으로 구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문가들의 역추적 결과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아주 이번에 큰 역할을 한 것은 그러니까 검찰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검찰도 움직이지 않는데 이렇게 언론들이 추적을 해야 그래야 여러분들 마저 못해서 검찰도 따라가는 형국을 취하는 겁니다.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겠죠. 이번에 큰 특종을 한 디지털 에셋이라는 가상화폐 전문 온라인 매체입니다. 5월 11일 목요일 김남국의 가상자산 지갑들을 어떻게 찾아냈나 박상혁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 특종입니다. 언어매체도 할 수 없는 가상화폐라는 그런 기술적 장벽이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에셋이라는 그런 신문이 큰 역할을 한 겁니다. 디지털 에셋은 5월 9일 오전 김남국 의원이 애초에 2022년 초 가상자산 그레소 빗섬에 위믹스 132만 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132만 개 코인들은 그레소 업피트 지갑과 클립 지갑에 이체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보도했다. 이체한 겁니다. 누가 김남국이 아니고 누군가가 김남국 에게 이체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코인을 지금 팔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김남국의 지갑에 대가를 받지 않고 누군가가 132만 개의 코인을 집어넣은 겁니다. 김남국은 5월 8일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면서 2021년 초에 보유하고 있던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해명 이 입장문은 빈틈과 모순이 많았고 의혹을 더욱 키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소유하고 있던 132만 개의 위믹스라는 가상화폐의 취득 및 보유 경위는 해명하지 못했다. 해명할 수가 없겠죠. 김남국에게 누가 위믹스 가상화폐 132만 개를 이체해 줬냐 이야기죠. 무엇을 여러분들 목표로 이체해 줬냐 이야기죠. 김남국이란 초선의원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위믹스 여러분들 가상화폐를 띄우기 위해서 이재명 여러분들 선거 대책에서 왜 그렇게 여러분들 위믹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냐 이야기죠. 누가 줬냐 이야기 그게 핵심인 겁니다. 디지털 에셋은 김남국 의원이 입장문에 공개한 몇 가지 단서를 모아서 그가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서 위믹스를 매수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석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김남국은 입장문에서 주식 팔고 시세 차익을 가지고 위믹스를 샀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모인 디지털 에셋은 그것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거짓말을 왜 했겠습니까? 울리는 게 있기 때문에 숨기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딴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 검찰이 밝혀낸 것이 아니고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밝혀낸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지갑주소들을 추적해서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희들은 클립지갑주소 1310개를 김남국이 본인의 여러분들 가상화폐 지갑을 개설했다고 발표한 날짜에 생긴 1310개를 추적해 가지고 그 가운데 김남국이 것으로 보이는 아주 유력한 지갑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누가 이체를 시켜준 겁니다. 그 날짜가 다 나옵니다. 2022년 초에 가상화폐 그래서 빗섬에 위믹스 132만 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90만 개는 가상화폐 그래서 업비트에서 이체된 것이고 42만 개는 클립지갑에 이체한 사실도 확인했다. 여러분 이렇게 뭐 딱 밝혀지는 겁니다. 김남국은 이처럼 낱낱이 밝혀지려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남국 씨 사건도 이렇게 밝혀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집단지성이 활성화된 겁니다.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저 친구 납득할 수 없는 짓을 했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이없심을 갖고 여기 무슨 돈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어이없심을 갖고 자기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가지고 찾아낸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가입이라고 김남국이 이야기 했습니다. 입장문에서 자기가 지금 세 종류를 갖고 있다. 세 종류 가상자산 잔액을 토대로 바로 찾아낸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 이번 사건의 핵심은 코인취득경입니다. 김남국은 더불어민주당은 이 김남국의 취득경이 대한민국 검찰은 명예를 걸고 김남국이 총 132만 개의 위믹스 코인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한 가지 분명하게 된 것은 주식 팔아서 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공짜로 줬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에셋의 추적으로 김남국 의원이 80만 개의 위믹스를 처음 취득한 자금은 적어도 lg 디스플레이 주식 매각 대금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주식 팔아 가지고 자기 돈으로 위믹스 80만 개를 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위믹스를 처음 취득한 거래 수는 빚섬이란 사실과 그가 보유했다는 위믹스는 87억 원치란 사실도 확인했다. 조선일보가 5일 5일 날 60억 원치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의혹 보도를 제기하고 난 다음에 전문가들이 이름 달라들어가지고 김남국의 지갑도 찾아내고 김남국이 소유하고 있는 세계이름들 코인도 이름도 찾아내고 다 밝혀낸 겁니다. 여러분 위믹스 취득 경위 자체가 해명되지 않았고 위믹스 취득 경위는 숨긴 것 아니냐 주식 매각 대금 10억 원은 다른 코인에 투자한 것 아니냐 의혹을 낳았다. lg 디스포의 주식 매각 대금 시급원을 2021년 2월 9일 11월 10일 세 차례 업비트 입금에서 이 돈으로 가상 자산에 투자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뭘 찾아낸 겁니까 자기 돈으로 가상화폐를 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업비트 여러분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누군가 쏘아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송금할 때 이체해 준다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체를 해 준 겁니다. 누가 이체를 해 줬습니까 핵심입니다. 누가 132만 개의 코인을 김남국의 지갑에 이체해 줬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를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대가로 이런 132만 개를 누가 이체해 줬냐 이야기죠. 여러분 정확하게 나옵니다. 1월 20일 김남국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 차례 걸쳐서 42만 개의 위믹스가 김남국의 지갑으로 빗섬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렇게 입력된 겁니다. 42만 개가 42만 개가 가상화폐 거래소 빗섬으로부터 김남국에게 쏘아진 겁니다. 누가 입금 이체해 줬냐 이야기.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가격이 27억 상당입니다. 여러분 그다음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상화폐 빗섬에서 거래소에서 김남국에게 얼마를 쏘아줬는가 하니까 90만 위믹스가 입금됐습니다. 2022년 2월부터 3월까지 빗섬 핫원래에서 김의원 업비트 지갑으로 입력됐고 그것이 업비트 핫원래로 약 60만 개가 입력됐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빗섬 거래소에서 여러분들 김남국의원에 함께 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두 가지가 밝혀진 겁니다. 59억 4천만 원치. 다시 요약 정리하게 되면 빗섬 핫원래에서 김남국의 지갑으로 김남국의 지갑으로 59억 4천만 원치의 이체가 또 된 겁니다. 도합 132만 개가 여러분들 입력 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지금 와 가지고 코인 팔아라 말아라 이거는 전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김남국에게 누가 132만 개의 코인을 줬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를 밝힐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 거짓말 하겠죠. 범죄자들이 여러분들 끝까지 거짓말 하지 여러분들 부는 사람 봤으니까 지금 이재명 씨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정진상 씨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김만배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혜 여러분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이 하는 거 보시면 강래구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윤 간석인가 석간인가 하는 사람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밝히는 거죠. 강래구 씨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몫인데 상당히 힘을 여러분 검찰에게 실어준 겁니다 디지털 에세시라는 가상화폐의 여러분들 그런 전문 잡지에서 142만 개가 시간을 여러분 두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입력이 된 겁니다 90만 개 한 번은 90만 개 2022년 2월부터 3월까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2022년 1월 21일 날 42만 개가 입력이 된 겁니다 빗섬 가상화폐 그래서 빗섬 핫원래 에서 김남국이 지갑으로 한 번은 42만 개 한 번은 90만 개 총합 132만 개의 코인이 입력된 겁니다 누가 이체해줬습니까 세상에 공짜 있습니까 김남국이 잘생겨서 좋겠습니까 김남국이 허구대가 멀쩡하기 때문에 좋겠습니까 김남국이 정치 잘하라고 좋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은 꼬리표가 있는 겁니다 87억 정도 상당의 여러분들 위믹스 코인 여러분들 그런을 이체시켜줄 정도가 되면은 그걸 여러분 밝혀내는 겁니다 계좌 추적이 들어가게 되면은 뭐 금세 밝혀지겠죠 자 여러분들 이 모든 사건들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여러분들 관련되어 있습니다 김남국의 4.15 총선 당선 과정도 굉장히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100장을 얻는 동안에 김남국은 92장 정도를 얻을 정도로 대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에서 김남국이 대승을 거두어 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를 담 겁니다 석연치 않은 정도가 아니고 그냥 선거 데이터 이런 분석하거나 선거 데이터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이런 국회의원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소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해보한 이 도덕놈들 1권 2권 3권 4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그리고 도덕놈들 4권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선거가 바로 쓰는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김남국 코인투자 사건 상당히 이제 의욕이 많이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인이 입장문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면 할수록 석연치 않고 의심스럽고 의욕투성 이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뭐 이렇게 지저분한 일이 없으면 그냥 해명 하면 그걸로 다 끝납니다 지저분한 일이 없으면 해명을 하게 되면 그것이 딱 여러분들 뭐죠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해명을 하면 할수록 뭔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지 않고 이상한 것들이 계속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했다고 했는데 재산 공개할 때는 10억이 늘었고 자기 돈으로 샀다고 했는데 남이 여러분들 이체한 것이 밝혀지게 되고 갈수록 김남국이란 사람이 지금 수렁 속에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세상을 살면서 나름대로 이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남국의 이런 코인 사건이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나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야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겠구나 뭔가가 큰일 이 있겠구나 그걸 여러분들 설문조사 를 통해서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루 전에 김남국 주식 매입 자금 으로 가상화폐 구매 입장문을 통해서 주장하다 근데 전문가들이 특히 디지털 ss 이름 속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추적해보니까 자기의 lg 디스포이 주식을 팔아서 가상화폐를 매입한 것이 아니고 132만 개의 위믹스라는 코인 을 누군가가 김남국이 지갑에게 보내준 것이더라 이 보도가 여러분들 다 실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쪽이 거짓말이겠죠 디지털 ss에 협력한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김남국이란 의원 자체가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그런데 1만 8천여 명이 설문조사에 응해 가지고 98%는 거의 100%라는 이야기입니다 김남국의 해명이 믿음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믿음이 안 간다는 겁니다 김남국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더불어민 위당 여러분들 소속인 김남국 을 믿을 수 없다는 사람이 대한민국 이런 시민들 가운데 거의 100% 가깝 다는 겁니다 98%라는 이야기는 그냥 100%라는 이야기입니다 100명 가운데 100명 정도가 김남국 이를 난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믿을 수 없다고 여러분들 답을 하신 분들 가운데서 이유를 보니까 여러분이 계시지만 이런 겁니다 그거 그냥 받았겠죠 뭐 그건 누구한테 받았을 겁니다 추루스 님이 여러분 남긴 댓글입니다 근데 그 받은 것이 그냥 빙산 의 일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님은 아니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계좌 추적하면 그냥 쉽게 처리될 수가 있는데 계좌 추적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어떻게 판사가 돼 먹었기에 두 번이나 거부를 했습니까 계좌 추적만 하면 금세에 뭐죠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김남국 이 130양개의 위믹스코인을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돈으로 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역으로 이야기 하게 되면 남이 공짜로 줬다는 겁니다 김남국이 지갑에 이체시켜줬다는 겁니다 현금 주는 거나 코인 여러분들 자기 지갑에 이체시켜주는 거나 뭐가 여러분 다릅니까 하나는 전자적으로 하나는 그냥 돈을 주는 거죠 이번에 돈 봉투 사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이러면 와굴 와굴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실물 돈을 준 겁니다 300만 원짜리 에이 300만 원 먹어 300만 원 먹어 300만 원 먹어 니는 50만 원 먹어 니는 50만 원 먹어 이거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수십억 당시 시가로 87억에 해당하는 것을 두 번의 나누어 가 여러분들 빗섬 그레소를 통해 가지고 바로 지갑으로 쏘아준 겁니다 가상화폐를 이체시켜준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는 빗섬 핫월 내에서 2022년 1월 21일에 세 번에 걸쳐 가지고 하루에 42만 위믹스 가상화폐 코인이 김남국의 개인지갑으로 가상화폐 여러분들 지갑으로 입금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당시 시가로 27억 6천만 원인 겁니다 27억 6천만 원은 그냥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 디지털 ss에 있는 전문가 들은 분명하게 밝힌 것은 그거지 않습니까 자기 돈 주고 산 게 아니다 자기 돈 주고 산 게 아니다 김남국 야 자기 돈 주고 산 게 아니다 김남국 이 혜밍도로 이러면 뭘 이야기 했다는 겁니까 lg 디스플레이 주식가가 이러면 올라가 그거 팔아가 이러면 가상화폐 산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빗섬에서 김남국에게 누군가 그럼 빗섬 그레소에서 쏜 사람이 있을까 하면 누가 줬냐 이야기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2022년도 2월부터 3월까지 또 빗섬 그레소에서 김남국의 지갑에 90만 개를 입력을 시킨 겁니다 90만 개 42만 개 한 번 90만 개 한 번 이거는 당시 시가로 59억 4천만 원의 돈 배락을 맞은 거죠 누가 줬습니까 누가 김남국의 지갑 에게 여러분들 132만 개의 코인을 이체를 시켜줬습니까 다시 정리하게 되면 빗섬 핫원래에서 김남국의 개인 지갑으로 위믹스 27억 6천만 원 어치가 이체됐고 또한 빗섬 핫원래에서 김남국의 업비트 지갑으로 업비트 지갑으로 업비트 지갑으로 약 59억 4천만 원어치가 이체된 것이다 빗섬이든 뭐 업비트든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돈봉추처럼 실물로 준 게 아니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가상화폐 지갑 에다가 그냥 촥 뭡니까 59억 원치 촥 이러면 입력되고 그다음 뭐죠 뭐 20매더 건지 촥 입력되고 총합 아마 87억 원 정도가 입력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첫째 빗섬으로부터 김남국 지갑 에 90만 개의 코인이 입금됐다 입금됐 다는 겁니다 입금된 겁니다 이체됐다 둘째 빗섬으로부터 김남국 지갑 에게 42만 개의 코인이 입금됐다 총 코인 수는 위믹스 132만 개 액수는 약 87억 원 상당 이게 입력이 된 겁니다 누가 줬는지만 확인하면 끝나는 겁니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것을 검찰이 낱낱이 밝혀 가지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의심 과 의욕을 낱낱이 해소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김남국은 정상적인 사유로 총선 을 통해 가지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월에서 당선되지 않았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가 안산시 단원구월에서 당일 투표에서 100표를 얻을 때 김남국은 92표 정도로 얻었습니다 대표를 한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당일 투표에서는 대표를 한 김남국이 사전투표인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에서 대성 을 거두게 됩니다 전형적인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김남국이 국회의원 뺏질을 달게 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가 제조된 겁니다 제작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선거 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제가 정말 신명 을 바쳐서 여러분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인 도독놈들 1권 2권 3권 4권을 하실 수 있으면 1권 총론도 구매해 주시고 좀 더 여유가 있으시면 대통령 선거 를 다룬 도독놈들 도독놈들 2권 3권도 그냥 커피 한 잔 값 정도니까 여러분 구매해 주시고 내친 김에 가장 화끈하게 여러분들 사전투표 를 조작한 한 2020년 4.15 총선까지 구매해 주시고 그다음 앞으로 나오는 5권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선거를 만졌는지 그리고 교육현장 교육감선거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좌파들이 장악했는지를 다룬 그런 책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구매해 주시게 되면 여러분이 직접 활동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책의 구매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공정선거를 회복 하고 체제를 수호하는 데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징표로 우리가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앞날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도 여러분 힘을 합쳐서 선거를 지킵시다 우리가 다시 조선으로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정권이 박탈된 사회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재산이고 나발이고 다 뺏길 건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든 야단이든 자기 이익 때문에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에서 항상 관찰되듯이 민초들이 일어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의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법조 세계가 참 복잡하다는 사실을 저도 그동안은 그렇게 심각할 생각 하지 않았는데 참 한국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정간예우라는 것 이게 참 큰 문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소위 마약사건에 대해서 손방망이 판결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대통령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 하고 또 법무부 장관께서도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검찰 수사를 떠나서 재판 과정에서는 그야말로 형량이 보잘것없는 그래서 재범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20대의 씨는 지난 2021년 2월 당시 16세이던 비양의 팔에 머를 0.05g을 주사했는데 이는 통상 투약량의 1.7배에 달하는 상당히 그 신대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당시 재판부는 a 씨의 법정 형량을 최대 22년 6개월로 산정하면서도 투약에 강압적이지 않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등 5가지 사유를 들어서 형을 그냥 집행 유예 수준으로 감행하고 말았다 이런 내용을 문화일보에서 우연히 읽게 됐습니다. 이제 어떤 기사를 읽는다는 것은 그 기사가 읽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기사를 읽으면서 뭐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이게 어떻게 이런 범죄행위에 대해서 판사들이 집행유예 정도를 내릴 수 있을까 우선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판사들이 상식을 가진 사람일 건데 이렇게 유야무야와 가까운 그런 판결을 내리는 데는 분명히 뭔가 인센티브가 작동 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사람이 이렇게 손방망이와 같은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집행유예를 내는 손방망이 판결에 대해서 김규태 기자가 이런 엄청난 범죄행위에 대해서 손방망이 판결이 한 건이 아니고 거의 관행화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25건 가운데 22건이 징역 3년 이하고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는 1건뿐이고 정부와 검찰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약물에 대해서 엄격함을 적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천명하더라도 판결 과정에서 이 모든 것들이 무식하게 돼버리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자동적으로 뭡니까 떠오르는 것이 필사적으로 형량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가족들이 정관 을 사용했구나 특히 전동적으로 민사사건에 비해서 행사사건은 정관 변호사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관 변호사 정관 변호사를 이렇게 쓴다는 건 다르게 하면 재판 거래 를 한 것 아닙니까 돈을 받고 .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사법계 이런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는 거 하니까 행사사건이 뭡니까 중벌 을 내려야 될 사건에 대해서 집행 위로 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풀어주는 것은 정관을 썼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판사들이 죄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정관 변호사들에게 뭡니까 돈을 받고 행량을 판사들이 낮춰주는 걸 내가 직접 목격한 바 는 없죠. 10대의 범죄가 급증하면서 범죄자에는 최고 4인까지 구 의용하기 때문에 엄단 방침을 받았 지만 이런 사범들이 정작 재판 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 문화일보가 2019년부터 최근까지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등을 확보한 25건의 미성년자 대상 범죄 를 분석한 결과 이 중 28% 집권 7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걸 딱 보자마자 저는 뭔가 하니까 가족들이 엄청나게 비상값을 주고 정관 변호사를 썼구나. 다르게 하면 재판 거래를 한 거죠. 판사님들 께서 재판 거래를 해 준 겁니다. 썩어 빠진 나라 하지 않습니까 재판을 거래하니까. 그게 일상화되어 있는 겁니다. 형사사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검찰 출신이나 판사 출신 나오면 거액을 받는 고검장 출신이나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실행이 선고된 18건에도 진역 1년 2만 1명 진역 1년에서 9명 진역 2 3년 6명 중형가는 거래가 많았다. 가중처벌된 경우는 단 한 건 이뿐이다. 대부분 2회 이상 범행이 반복되고 있었지만 가중처벌 요인 상습성이 인정돼 처벌된 사례는 극히 더물었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법률상 최대 4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만큼 선고 기준점이 되는 양형을 대폭 올려야 된다. 정관예우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본 건 아닙니다. 정관 변호사를 써 가지고 변호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단등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전후 사정을 보게 되면 뿌린 대로 거둘 거 아닙니까. 판사들이 다 정상적인 사람일 건데 이런 종류의 중불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 봐주는 솜방망이 처벌 했다.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약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 약을 저는 행사사건에 집중되고 있는 정관 변호사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2019년 12월 2일에 보도된 변호사 정관예우 경험 73%가 행사사건에 집중되어 있다. 변호사 5명 가운데 1명꼴로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가 수사나 재판의 과정 또는 결과 에서 혜택을 보는 정관예우를 직접 목격했거나 경험했다. 자기들의 치부기 때문에 과소 추정됐을 거라고요. 설령 정관예우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그렇게 정관예우 했다고 그렇게 받아 이 답을 안 할 거라고요. 굉장히 낮은 범위지만 73%가 행사사건에 집중을 한 정관예우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영향을 미친 것이 52% 재판 단계 34% 행사사건의 72.5% 민사사건은 그래도 좀 작네요. 25.7% 그런데 여러분 더 재미난 것은 여기에 대해서 솔직한 답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정관예우를 받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성 변호사 40대 이하 변호사 비정관 출신 변호사일수록 더 많이 경험했다고 답하는 겁니다. 이게 솔직한 답일 겁니다. 그러나 본인이 정관으로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 그런 거 없다고 딱 잡아뗄 겁니다. 반면 법원장이나 검사장 이상의 직책을 지낸 고위청 정관 변호사는 6명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단 한 명도 정관예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이 개판인 겁니다. 재판거래가 일상화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가장 솔직한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여성 변호사 40대 이하 변호사 비정관 출신 변호사 일수록 더 많이 경험한 것 나타났다. 그렇게 이번에 이런 재산 등록한 것도 보면 정관 출신들이 엄청나게 재산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나라가 그냥 굴러굴러 굴러가는 걸 보게 되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위 약물 범죄에 대한 부분들에 보면서 참 이 관행을 우리가 꺼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심각성을 한 번 환기하는 측면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 습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실상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이 지금 발간돼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책을 누가 발간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공병호 연구소에서 사비를 들여 가지고 이 책을 지금 판매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5권은 지방선거 6권은 교육감선거까지 이렇게 더해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나라를 구한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서 이 선 거를 살리는 그런 활동에 힘을 다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을 구매해 주시길 제가 부탁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행편이 괜찮으신 분들은 몇 건 더 구매하셔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늘리 알려서 우리가 참정권이 박탈된 그런 조선사회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체제를 수호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연구소 에 직접 구매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전화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김재원 경상북도의 지역구를 둔 삼선의원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정무수석을 아마 맡았을 겁니다. 김재원의 몰락 몰락이라기보다 또 다시 재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시 나이가 있고 하니까 김재원 씨를 이렇게 볼 때마다 참 머리해전이 빠르고 요령이 참 뛰어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제형 인간들에서 되게 관찰될 수 있는 그런 거죠. 자기 이익에 충실하게 이런 행동 하고 요령이 빠르고 잔재주를 잘 피우고 뭔가 깨돌이라는 그런 제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어쩌면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았기 때문에 전번에도 이제 공천 때문에 홍력을 치뤘는데 21대에도 22대에 자칫 잘못하면 공천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딱한 사정을 맡게 됐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더 어렵게 한다 이런 차원에서 아니고 김재원 씨를 보면서 이제 떠오른 몇 가지 단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총선 공천 불가 태용호는 3개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5월 10일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최고위원직 자진 사태를 선언한 태용호 최고위원회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태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태용호 의원을 내침으로써 상당히 이제 역풍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민의힘의 수뇌부에서 다 계산을 했겠죠.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텔레비전 나와서 보니까 이렇게 좀 젊은 분이네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약 4시간 동안 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김재원 태용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것은 지난 1일 윤리위원회 첫 회의 이후 9일 만이다. 이로써 제주 4.3 사건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한 설화로 무리를 빚은 김재원 태용호 최고위원 사태는 사실상 정리됐다. 여러분 논쟁적인 문제지만 태용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용호 의원도 4.3 사건에 대한 발언이나 이번에 청와대의 청와대가 아니고 대통령실에 정무수석하고 이런 나눈 대화가 유출된 그런 거 그런 거가 조금 더 조심했으면 좋았겠지만 그거가 가지고 뭐 징계를 뭐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징계를 당해야 될 사람들은 수두룩한데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옳고 그름이란 잣대를 적용하게 되면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태용호 최고위원을 징계를 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준이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권력을 장악한 자와 권력을 장악하지 못한 자 사이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정의라는 입장을 가지고 두 사람을 내리친 거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대통령실과 관련된 사안도 우리 뻔히 다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러나 결국은 태용호 의원이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선에서 다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김재원 씨가 좀 억울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참 요령을 잘 피웠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휴 저 친구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았죠. 제가 주목했던 것은 4.15 총선 이후에 일관되게 문제를 덮는 쪽에 섰지 않습니까 대륙아주 선관위의 주요한 고객인 대륙아주 출신의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밥벌이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가장 눈여겨본 것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재원 씨가 공명선거 추진단장인을 맡아 가지고 완전히 뭐죠 덮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교안 씨에게 할 이야기 말 안 할 이야기 다 퍼부었지 않습니까 선관이 대변인 정도는 아니지만 부대변인 정도의 역할을 해온 거죠 대변인은 이준석이고 대변인은 누굽니까 하태경이 정도면 대변인이라고 부를 수 있고 김재원 씨는 그까지 나서진 않았지만 부대변인이면 딱 적합한 정도인 거죠 근거를 못 대면 해당 행위를 했다 이렇게 뭐 다 덮었지 않습니까 지난 일이지만 그러니까 현실 정치인이니까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당시에 공명선거 추진단장을 맡고 있으니까 그러나 참 제가 볼 때는 정치를 하는 것을 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의 잡배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선거를 청명하게 하려면 공직선거든 당내 선거든 투명하고 공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엉망칭창으로 하고 그걸 덮는데 김재원 씨가 크게 역할한 거 아닙니까 일단 뭐 여러분 보시게 되면 머리 좋게 생겼잖아요 좀 대머리긴 하지만 그렇지만 딱 인상보험 뭡니까 요령 잘 피우게 생겼죠 여기 붙고 저기 붙고 뭐 애들이란 그런 별명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성장구할 줄 알았는데 그냥 이번에 뭐 말실수지만 말실수를 가지고 그렇게 중징계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권력이란 것이 결국 파워게임이니까 결국 이번에 당한 거죠 김재원 씨는 국회의원이라보다도 대륙아주의 이익을 위해 철저하게 봉사를 했지 않습니까 대륙아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여러분들 아주 든든한 우군이지 않습니까 하기에 대륙아주 법무법인이라는 것이 그냥 돈만 불면 되는 거죠 뭐 사기업이니까 나라에 골로 가든 말든 관계 없지 않습니까 선관위 관계 대륙아주 국힘당 공명선거단장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 썩은 냄새의 모락모락 밥 먹고 사는 방법도 가지가지 하필이면 중앙선관이 대변역할을 갖고는 법무법인에서 그렇게 적을 두고 있을까 3선 의원 출신 김재원 전 의원 10대 높음 대륙아주의 세둥지 4.15 총선이 끝나고 뭡니까 한 두 달 지나가 7월 20일 날 그렇게 뭐 대륙아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 경선 부정선거 조사 결과 조작은 없었다 조작이 없기는 뭐가 없었습니까 이겼으니까 다 덮을 수 있는 거지만 이러니까 뭐 보면은 공직선거에 관한 민주당이 했던 질을 당내 선거에 관한한 국힘당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뭡니까 눈대지가 안전대지를 이렇게 뭐죠 나무랄 수 없고 안전대지가 눈대지를 또 나무랄 수 없는 입장이 된 겁니다 국민들이 딱하게 된 거죠 아무도 국민의 참정권을 찾아가지고 체제가 변질되거나 체제가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정치인이 없는 겁니다 그릇으로 따지게 되면 다 종지들밖에 없는 겁니다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본인의 이익을 좀 시행하겠다 이런 사람이 아무도 저는 안 보이는 겁니다 다 소인배처럼 보이는 거죠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으면은 정의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으면 그래서 이러면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으면 정의고 나발이고 없기 때문에 김재원 씨가 잘할 줄 알았는데 아이고 그 가벼운 입 때문에 뭐죠 한 번은 커녕 이번에 어렵게 됐네 그러나 제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김재원 씨가 요령을 잘 피우고 이리저리 뭡니까 요리송 저리송 잘 빠지고 머리해전이 빠른 서울법대 출신이겠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김재원 씨가 그렇게 1년 중징계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중재를 범한 것은 아니다는 거죠 조금 말을 조심했으면 좋았겠지만 정광훈 목사 관련된 발언이나 5.18 관련된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치인으로서 당의 이익을 해야 할 정도가 아닌 정도로 조금 했지만 그러나 뭐 그런 점도를 발언했다 해가지고 그걸 그냥 빌밀해가지고 그냥 목을 쳐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 이야기죠 어쨌든 요령 피우는 걸 보면서 잘 앞으로 해나갈 줄 알았는데 하늘이 무심치 않네 그래도 아직 나이가 있고 하니까 좀 자숙하면서 또 기회를 노리게 되면 한 6년이 길죠 정치인들한테는 전번에도 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 어떻든 뭐 김재원 씨 사건을 보면서 정이라는 것은 강자의 이익이고 권력을 진자의 이익이다 그래서 당권을 지게 해서 저렇게 뭐죠 머리 피 튀게 싸우는 겁니다 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한 도덕놈들 시리즈 1권 2권 3권 4권 여러분께서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전국민 필독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대한민국이 선거 때문에 크게 어려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1권 총론 2권 3권 대통령선거 4권 2020년 4.15 총선을 다뤘지만 곧 이어서 5권 지방선거 6권 교육감선거까지 이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께서 힘을 대주셔서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는데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대로 총선을 하면 우리가 필피한다 민주당 최대 여러분들 그런 모임 가운데 하나인 더 미래의 그런 토론회장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이게 제가 보면서 이대로 총선을 하면 필피다 민주당 걱정 제가 번뜩 떠오른 생각이 아니 저 사람들 걱정도 팔자다 그런 여러분들 부분이 떠오르고 다른 하나는 저 토론회 참석한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들 솔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민주당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을 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국힘당하고 대통령이죠 이런 생각이 떠오른 것은 오늘 자 대부분 신문이 다뤘습니다 민주당 이대로는 총선 필패 민주당이 아마 초선의원 모임일 겁니다 더 미래의 토론회에서 비판이 분물듯이 나왔다 도덕성 추락 활용 정점 찍어 내로남불 이미지 더 강해져 MZ세대 실망감 확산 우려 이게 뭐가 크게 문제입니까 조금 지나면 다 잊혀질 건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86억 코인 논란을 뚫듯한 추가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5월 10일 최대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긴급 토론회를 비롯해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김남국 사태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MZ세대의 영리를 건드린 리스크로 작용할 수준을 쏟아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민주당이 진짜 이런 위기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친구들이 걱정도 팔자네 어이 민주의원들 엄살 그만 부려 당신들 다 알잖아 이런 이야기가 그냥 툭 튀어나오거든요 아니 당신들 뻔히 알면서 뭘 그렇게 엄살 부려 당신들 대한민국 공직선거 어떻게 만드는지 다 알잖아 모르면 공병호 tv를 보든지 아니 모르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 좀 읽어봐 사람만 만나고 다니지 말고 이거 읽어보면 다 나오잖아 대한민국 선거가 어떻게 일어나가고 있는지 뭐 김남국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총선필패다 나한테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투표자들의 이름들 투표 결과를 결정하게 되면은 이대로 가면 총선필패겠죠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선거가 이런 투표자들이 선거결과를 결정합니까 결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거짓말합니까 이게 2024년도 4월 5일에 실시된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하니까 지금 이번에 된 것 가운데서 5군데에서 후보별 득표수에서 정확한 규칙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들 당선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당 텃밭에서 드디어 더불어민주당 당선 다음 밤 여러분들 강남 총선도 어렵다 이준석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선관위 일명 뭐죠 대변인 다음에는 선관위가 이준석이 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부역하는데 왜 안 붙여줍니까 울산 남구 나에서 어떤 규칙이 찾아졌습니까 국힘당 후보의 득표수하고 더불당 여러분들 득표수에서 뭐가 찾아졌습니까 표를 이동시킨 득표수를 증감한 규칙 수학적 관계식 이름 찾아진 거 아닙니까 국힘당 국회의원한테서 100장당 15장 15%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먹어치우는 그 규칙이 찾아진 거 아닙니까 득표수에서 이런 규칙이 찾아졌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수학적 관계식이라는 규칙을 이용해 표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득표수를 그게 관찰된 거지 않습니까 누구 밑에서 관찰된 겁니까 윤석열 정부 밑에서 뭡니까 이렇게 15%나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뭘 걱정을 해요 2023년 총선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경북포항 나의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15%를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185표를 빼앗아 가지고 뭘 걱정입니까 윤석열이 밑에서 다 이런 표를 조작 안 하는데 뭘 걱정할 필요가 있냐 이야기예요 나는 지금 이제 이거는 엄숙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공이 축적된 겁니다 득표수를 만들 수 있는데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득표수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데 무슨 뭡니까 민주당이 총선 필패 이런 우려 걱정 걱정할 거 없다 김남국 사건 같은 것이 100개 1000개 생기더라도 선거를 장악하고 있으면 이렇게 표를 만들잖아요 언제 만들었습니까 한 달 전이잖아요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 이렇게 표를 만들어도 검찰이 낫습니까 감사원이 낫습니까 대통령이 입 한 번 뻥근합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이대로 총선 필패 웃기는 소리라 이야기죠 걱정도 팔자죠 여러분 이게 울산교육감 선거입니다 민주노총만 밀면 다 당선시킬 수 있는 겁니다 35% 빼앗은 겁니다 100장당 35장을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천창수 후방결음대로 해 가지고 울산교육감 선거에서 선거결과를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거짓말입니까 내가 뻥을 치고 있습니까 어디서 이름 찾아낸 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서 정확한 규칙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조작값 35% 우파교육감 후보인 김주홍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4장을 빼앗아 가지고 누구한테 옮겨줬습니까 민주노총이 열렬하게 지지한 천창수 후방결음 넘겨가지고 얼마를 빼앗은 겁니까 중구에서 2532표를 빼앗고 남구에서 3868표를 빼앗고 동구에서 1390표를 빼앗고 북구에서 1785표를 빼앗고 울주군에 2405표를 빼앗아 그걸 고스란히 뭡니까 천창수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옮긴 거 아닙니까 빼앗아가 여러분들 뭐죠 플러스 해줬으니까 두 배를 하니까 빼앗긴 표가 두 배가 다 나오네요 2만 표 넘게 여러분들 조작을 했는데 무슨 수로 김주홍이 이깁니까 우파교육감 후보가 이 짓을 여러분 이번만 했습니까 윤석열이 당선된 지 한 달 만에 이렇던 2020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또 어떻겠습니까 눈치 보면서 조작한 겁니다 5% 5% 5% 10% 5% 이번에는 어떻겠습니까 화끈하게 조작한 겁니다 윤석열 한마디로 뭡니까 완전히 바보 천치로 보지 않고서는 이런 조작을 할 수 없는 거죠 왜 윤석열이 절대 수사 못할 거라고 알기 때문에 선거 문제가 언급 못할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조작한 겁니다 이 짓을 언제 하겠습니까 이 짓을 언제 하겠습니까 이 짓을 언제 하겠습니까 공천 잘하면 국힘당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야기 정신나간 사람들이야 저는 그냥 보면 가면 무도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국정이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이 짓을 여러분 2024년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언제 한 겁니까 이게 이게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김남국 안산시 단원구을 주변 사람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남양주시 의뢰는 동의 4개고 투표수가 49개인데 49개 투표소에서 모두 한 겁니까 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이기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높은 겁니다 왜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사전투표에 49대0 46대0 50대6 48대0 35대0 이게 미친 수치지 않습니까 49군데에서 모두 다 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에 승리하고 미래통합당 후보 모두 49배 다 패배하게 만든 겁니다 어떻게 해서 사전투표를 전산조작을 했습니까 이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선간이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숫자를 만졌으니까 그 다음 보면 여러분 더 좋습니다 네 이건 누굽니까 심상정 이름 출마했던 고양시갑 심상정은 더불어미당 후반 더불어미당학회는 누굽니까 동지지 않습니까 친구지 않습니까 같은 편이지 않습니까 손 대릴 수 있겠습니까 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심상정이 10군데에서 이긴 겁니다 사전투표에서는 심상정은 특별지구인 겁니다 심상정은 절대 사전투표 손을 안 대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시갑은 그냥 심상정 함께 그냥 영원히 그냥 이기도록 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 안산상록구갑 50대 제로 안산단원구갑 47대 제로 시흥시율 59대 제로입니다 심상정이면 손을 안 대는 겁니다 안산상록구갑 안산단원구갑 투표수 모두 다 손을 댄 겁니다 이렇게 이런 표를 손을 대는데 뭐 어떻게 한다고 200석 한다고 300석 이름 차지한다고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안 하겠습니다 모든 투표소에서 9개 동 68개 등 투표소에 다 이러면서 손을 대가지고 이기도록 만든 겁니다 이기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이기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김남국이 지힘으로 된 거 아니잖아요 김남국이 이렇게 조작을 해가 여러분 다 당선됐지 않습니까 김남국이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을 해가 당선 다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박순자가 이긴 선거를 다 표를 이동해가 이쪽은 차이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율 항상 플러스를 만들어주고 이쪽은 항상 마이너스를 만들어줘 가지고 김남국이는 뭐죠 40군데 다 이기도록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당일투표에서 박순자가 100표를 얻을 때 김남국이 92.3표밖에 박순자가 당일투표에서 압승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뭡니까 박순자가 100표를 얻을 때 관내에서 145표를 얻도록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만들어줬잖아요 관내 사전투표는 161표를 얻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박순자가 당일투표에서 대승을 했는데 사전투표에서 여러분들 누구죠 김남국이 여러분들 대승하도록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산 단원구 어려서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으로서 로스쿨 1기인 김남국이 37살인가 여러분들 금배지를 단 겁니다 그래도 지금 코인 투자 때문에 지금 홍렬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개판입니다 개판 그런데 뭐 이런데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선거 만들면 되는데 그래서 민주당이 총선 패배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 좀 속으로 쓰면 구랍니다 구라 선거 결과를 다 만들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야기죠 선거를 이렇게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엊그제 실시됐던 2020년 4.15 보궐선거도 다 원하는 데마다 뭡니까 조작값 집어넣어 가지고 사전투표 조작할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야기예요 당신들 생각해봐라 양심들이 있으면 구라치지 말고 걱정도 팔자 아니냐 이야기예요 뭘 걱정을 하냐 이야기죠 다 만들면 되는데 다 만들잖아 윤석열이 밑에서 이러면 다 만들었는데 뭘 걱정을 해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35%나 조작을 하냐 이야기죠 민주노총 당국자께서는 여러분 이거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득표수에서 득표수가 이동한 걸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 친구들은 그까지 갈 거라고 몰랐을 거예요 왜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이 더 물 거니까 작업하는 친구들은 기계적으로 뭡니까 위에서 오다가 35% 조작 15% 조작 25% 조작하면 그대로 그냥 전산프렘 돌려 돌릴 거 아닙니까 숫자를 만졌을 때 숫자가 얼마만큼 여러분들 위험한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박사학위 논문이라는 게 대부분 경제학을 비롯해서 사회과학에서 뭘 합니까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규칙을 찾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이름들 득표수라는 것은 그냥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규칙을 찾아낼 수 있으면 뭡니까 조작을 했다는 거죠 규칙이 다 찾아진 거 아니고 15% 조작하고 20% 조작하고 5% 조작하고 15% 조작하고 35% 조작하고 표수까지 다 나오잖아요 동별로도 얼마 이름들 이동했는데 다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거를 손을 못 보고 국정이 정상화 되겠다 그냥 웃습니다 세상 만사는 다 때가 있는 것이고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안 하겠습니까 선거가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더블 민주당이 나오기만 하면 다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민주노총 후보가 다 나오면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현장을 다 장악한 겁니다 어리석은 국민들이 그냥 뭐 좋다 좋다 이렇게 가는데 얼마나 참담한 결과가 앞에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선거를 여러분들 장악하고 선거를 조작할 수 있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내가 흔히 이야기하면 나라도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선거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이 갈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의 범죄입니다 그리고 586 운동권 친구들이 참 대단합니다 선거까지 훔칠 생각을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친구들인 겁니다 인간이면 보통 그렇게 생각해 본인들도 자식이 있을 거니까 586이 이런 개론을 빨리 했으면 본인들도 이름도 손자 손자가 막 나올 때지 않습니까 선거를 그렇게 만져가지고 선거마다 다 이렇게 조작하는 겁니다 선거마다 4.15 총선 4.15 총선 김남국이 선거 결과 김남국이 결과인 겁니다 다 쇼를 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얼마나 역격했었겠습니까 그게 모르면 그냥 넘어갈 건데 저것들이 인간들인가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내공이 좀 생겨가지고 웃으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든 참 여러분께서 이런 문제를 정말 뺏속까지 파악한 이 도덕놈들 1권 2권 3권 4권을 정말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구매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책을 좀 선물도 많이 해 주셔서 선거를 우리가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 무너지게 되면은 확 무너집니다 지금 나라 전세 사기 무슨 검수완바 그다음에 몇몇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들 가혹한 범죄 행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뭡니까 뻔뻔하게 그냥 국민들에게 대들지 않습니까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겁니다 좀 더 객이면 윤석열이 힘 빠질 거고 그럼 그때 뭐 이걸 완전히 정치화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국정협력 안 하잖아요 끝까지 흔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께서 이 도덕놈들을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덕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덕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 선거를 회부하는 도덕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